13장 14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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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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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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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장 16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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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밖의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용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대표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크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cum rumors 운욕자들